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세운 2023년에 세운 xai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런 모델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돈이. 첨단 모델 개발 비용을 1년에 10배씩 증가하는데 현재는 제대로 된 기초 모델을 하나 만들려면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첨단 인공지능 모델 훈련비액이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모델은 10억 달러 1조 3천8백억 정도를 투입해야 기초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되면 3년에 4년 뒤에 1천억 달러 138조 원 정도가 투입이 돼야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 것이다.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이거를 엔스로픽사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국내 신문들이 다 다뤘네요. 이제 50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네요. 500억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xai사가 3월 달에 회사 가치가 240억 달러 36조 원 2023년에 창업한 회사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240억 굴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36조 원을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8조 4천억 투자 유치금은 두 번째 세컨라운드라고 그렇게 하죠. 3월부터 11월 사이에 8개월 만에 회사 가치가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500억 불 우리 돈으로 70조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유치한 돈은 7조 원 정도를 끌어모은 겁니다. 그게 올해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2023년에 창업한 xai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15조 정도를 투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그 돈의 대부분을 인금비 약간 빼고 전부 다 어디다 투자했는가 하니까 데이터 센터에 gpu를 쌓았는데 투자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1등 업체인 오픈 ai 사는 어떠냐. 오픈 ai 사는 여러분들 2024년 1월 달에 회사 가치가 208조 원 정도로 인정받았고 그 당시에 8조 7,417억 정도를 돈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한 10월 달에 또 돈을 한 번 더 구했을 겁니다. 돈을.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기초 모델에서 이렇게 추적이 안 되네요. 8조 원 정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워낙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데서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오픈 ai 사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이 아주 단단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에 비해 가지고 돈을 유치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 그 돈을 집어넣으면서 회사 가치를 여러분들 올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사의 샘 울트마는 사업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런 비난한 겁니다. 투자자 돈 받아 가지고 오픈 ai 사의 직원들이 지금 봉급이 평균 7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방송 드렸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메타는 수익 모델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오픈 ai 사는 가장 앞서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지만 그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이 한두 달 정도 앞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러면 저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대개 벤처어들이 경영 훈련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거나 했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오픈 ai 사가 끝까지 살아남겠냐 다른데 인수 합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라는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오픈 ai 사나 엔스로픽 사나 이런 데는 저게 저렇게 남 돈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계속 여러분들 이 시장 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것이 상응하는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능력이 있죠. 올 한해만 15조 원 정도 유치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 다 투자를 했으니까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한 10조 이상 정도 집어넣은 것 같아요. 15조 받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엔비디아가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여기 보시면 오라클에 위탁하려고 하다가 오라클이 일정을 맞춰주기가 힘드니까 일론 머스크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죠.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직접 뭡니까 회사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한두 달 사이에 다 정상화시킨 거죠. 그 큰 회사를 돈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이 끼기에 참 힘든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